아니 그럼 노영배 차량에서 혈앤을 못 찾았다고? 제 정보원이 그러는데 노영배 그 사람은 혐의 벗은 지 한참 됐고요. 그 공범일 수는 있지만 진범일 수는 없더라고. 아 누구야? 어떻게 된 거지? 그리고 이거는 미공개 정본데 경찰이 이 이사 차량도 한번 검색을 해봤답니다. 결국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고요. 그래? 아 누구지? 아 이거 웬디 이거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진짜? 야 뭐야 선배 폰 신호가 했다니 어떻게 된 거야? 통신사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. 마 선배 핸드폰이 전원이 켜졌나봐요. 여기 여기 기지국도 새로 떴고요. 아버지. 그 반경 1km 안에 이준희씨 본가가 위치합니다. 주니야 아버지는 말이야 네가 내 아들인 게 항상 죄스럽고 미안했어. 좁은 곳에서 태어나야 할 놈이 왜 이런 무지렁이한테 났는지 말이야. 그래서 애비는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전부 이 애비 밑에 자란 탓에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. 그날 그 일까지도 전부 말이다. 그래서 아버지가 아비가 전부 싸질머지고 갈라고. 주니야 아버지. 아! 주니야 아버지. 아 거짓말을 안 해. 야, 통과, 야, 야, 통과, 야, 이, 이 호텔, 야, 통과, 야, 이 남아, 야, 통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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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9, 119, 129. 그만하세요. 야, 이사. 주류야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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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어. 얘 죽어. 그럼, 동욱이 살리고. 우리가 죽을까요? 우리? 잊었어요? 제가 노과장님 노른표 수업 갚아드린 거? 형수님 병원비, 생활비, 어디 한번 전부 따져볼까? 동욱이 다 알고 왔어요. 부적격 올려 사건 우리가 저지른 거. 동욱이 깨어나면 가족들 더 이상 못 돌봐드립니다. 아니, 우리 전부 깜방 갈 거라고요.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. 그럼 아파서 고생하는 형수 외국에서 수술받게 해드릴게. 그리고 형님 애들 평생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정답해요, 얼른! 정답kelijk? 언제고 이 일은 예앞길 in pal! 네 발목을 잡을 거야. 이정구 씨! 이정구 씨 계십니까? 이종우 씨. 이종우 씨. 선배. 야 빨리 앰브라스 불러. 그래서 죄는 이 애비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넌 훌훌 털어. 아... 에이? 어, 편해. 내가 이때까지 전달해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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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오라고. 일어나오라고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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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돌아왔네요. 아버님. 트럭은 폐차해서요. 이 핸드폰이 유일한 증거품이에요. 그리고 혈흔 반응 조사해보니까. 양성으로 나왔고요. 웃자다가. 우리 동기를 쳤다카더노. 그게 웃어보니까. 준희 씨가 두고 간 지갑을 갖다 주려다가. 마선비를 친 모양이에요. 근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니까. 집어왔다 그러더라고요. 주변 오가는 사람들이. 불빛이나 소리 듣고. 혹시 발견될까봐. 겁먹어서. 이제 수사는 종결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양반이라고. 그것도 트럭으로. 누구야. 누구야 너. 너 누구야. 아닌데. 야. 너 일로와. 아 이게 진짜로. 그 뺑소니 사고. 이정국 그 양반 아니야. 뭐라고. 내 촉이 그래. 아니야. 이걸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. 이게 진짜. 트럭. 트럭이라고 아니야. 뭔가 좀. 이 아우가 안 맞는 느낌이야. 다시 조사할 거지 핸디. 아 나 진짜. 이게 진짜. 뭐야. 야. 지금 이럴 때가 아니냐멘디. 내가 이러는 거. 또라이 같고 수상하겠지만.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사실 내 안에. 다른 누군가가 들어있어. 뭐라고. 영화 사랑과 영혼 맞지. 어.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. 그래서 그런지. 내 촉이 굉장히 좋아. 그렇구나. 알겠어. 일단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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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때려. 아이씨. 아 나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. 선배. 출동 준비하랍니다. 아 빨리 와. 어? 아무튼 너 내가 두고 봐. 웬디. 다시 조사해야 돼. 알겠지? 이거 꼭 조사해야 되는 거 알지? 의구 구선장. 여긴 어쩐 일이야. 마음 독하게 먹고 왔어.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저씨하고. 아저씨하고. 너하고. 마지막. 인사라고? 네 잘못 아닌 거 알아. 근데. 모진 인연 무시하고 볼 만큼. 내가 강하질 못해 준이야. 네 말이 맞아. 네 말이 맞아. 이제 우린. 친구도 될 수 없을 것 같아. 내가 한 말이. 이렇게 칼날이 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네. 그동안 고마웠어. 힘들 때. 동국이 말고. 너도 함께 있어줬던 거. 간다. 간다. 트럭. 트럭이라고? 아니야. 뭔가 좀.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야. 다시 조사할 거지 웬디. 아 이상한 자식 진짜로. 아이 참. 아 이기시면 왜 전화를 꺼놔. 아이 정말 진짜. 예 만기 채권 상황에 대비하려면 최소 다음 달 1일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이후 품질 테스트는 2주 안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순정이 왜 전화 꺼져 있어 라고. 순정아 왜 전화 꺼져 있어. 야. 강 대표 그거 또라이 맞지. 어머. 죄송합니다. 움직이지 마. 야 그 또라이가 오늘 뭐 이상한 소리 안 하든. 대답 좀 해봐 좀. 어머. 핵 멋지고 잘생긴 강민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. 아. 기도 크시고. 뭐. 뭔 소리야. 이게 미쳤나 지금. 많이 아프면. 울어도 돼. 넌 혼자가 아니야. 계속 깨우십시오. 예. 알겠습니다. 품질 테스트가 끝난 2주 안으로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. 센 척은 혼자 하다니. 안 따라오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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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뭡니까. 됐다. 기대를 어깨도 있고. 예. 남들 보지 말라고 모자도 씌워줬고. 수분 부족할까봐 물도 사왔고. 그리고 쓰러지면 업고 갈 남자도 있고.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무 소리 안 할게. 투어 시간 펑펑 울어. 예. 너 꼭 눈물 머금고 있는 것 같아. 네가 왜 이렇게 꼿꼿한지 생각해 봤어. 네 아버지 병상에 계실 때 그 애 10년간 돌봤다며. 그 얘기가 왜 나와요. 그럼 그때부터였겠다. 아이에서. 어른으로 훌쩍 뛰어넘게. 네가 그랬지. 난 9살에 머문 아이 같다고. 근데 넌 약한데 강한 척 애쓰는. 꼭 애어른 같아.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. 사람이 너무 애 같으면 나처럼 짜증나지. 그렇다고 너무 어른스러움 징그러워. 그러니까 너 지금 되게 징그럽다고. 징그럽게. 가엾다고. 솔직히 동호 선배. 언땅에서 죽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저 내일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이제 네 수 다 잃켜 이 기집애야.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. 울고 싶으면 울고. 너 그러다 정말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아닙니다. 저 견딜만 합니다. 그럼 내가 안 괜찮은 걸로 하자. 널 보는 내가 안 괜찮은 걸로. 그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걸로. 내가 안 괜찮은 걸로. 내가 안 괜찮은 걸로. 그래서 우리. 아멘 야 그게 무슨 소리야?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기 투자자 측에서 임상실험 결과 보고 나머지 잔금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야 당장 협력업체 계약금은 무슨 돈으로 하라고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는 왜 이렇게 늦어져? 임상실험 더 늘리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구는데요 식약청이 야 이것 좀 일단 투자자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뭐죠? 사람을 두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고 진짜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다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 만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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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여기를 왜? 말씀 가려하십시오 이분 새로 오신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뭐요? 인사드리죠 이번에 춘호 기업을 인수한 골드사의 이준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